은행권이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고위험 코인이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첫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중소형, 신생 거래소의 경우 계좌를 발급받기 쉽지 않지만 이번 기준안이 옥석가리기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정연 기자입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평가 방안은 거래소 임직원의 범죄 이력부터 재무구조, 보유고객의 직업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특히 대부업과 도박, 주류판매 등 오락업 종사자는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돼 이들의 고객 비중이 높으면 역시 감점입니다. 이미 은행들은 불량 거래소를 속가내기 위한 자체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기준을 포함해 더 엄격하게 거래소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입장은 다릅니다. 빗썸, 코인원과 제휴를 맺은 농협은행을 비롯해 현재 신한은행과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등 모두 3곳이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은 국민과 하나, 우리은행 등은 여전히 거래소와 제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권은 농협은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 계좌 발급 계약 기간이 이달 말 끝나지만 농협은행은 우선 9월 말까지 임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사를 거쳐 큰 문제가 없다면 정식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이미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젊은 층 고객을 선점하는 차원에서라도 거래소와의 제휴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등을 상시 평가할 기반만 갖춰진다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래소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불량 거래소를 가려내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대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 기반이 취약한 신생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등 선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